안녕하세요. 저의 오늘의 보무. 오늘은 제 촬영과 함께하는 중. 쇼핑이 오면. 정말 놀래요. 계속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 촬영을 하셔서. 오늘의 영상은 조금씩 더 궁금해요. 저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블 пропасть 2인분 메뉴 uży . 매운소리 아 으 으 으 안녕 으 으 으 으 으 으 거의 다 왔어요. 2.2kg 남았습니다. 7분? 7분 남았네요. 날이 뭔가 꾸리꾸리한데? 도착!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올 모델이자 치아 리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 2개를 끝내고 밥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대표님이랑 같이 밥을 먹어가지고 찍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출발을 해봅시다. 출발을 해봅시다. 퇴근 지금은 10시 34분이고 퇴근하고 들어와서 손만 닦고 제가 이쯤 이렇게 주문을 받은 이 가방들이 있거든요. 이 가방이랑 지갑이 있는데 지갑은 아직 단추를 못 따라서 가방을 포장을 해봅시다. 이 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받으시는 분들이 딱 열었을 때 냄새가 좋으면 좋으니까 제가 바디미스트를 간단하게 뿌려놨어요. 그래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포장을 해봅시다. 저는 최대한 종이를 이용해서 포장을 해요. 그리고 외부 택배 택배 비닐은 어쩔 수 없는데 안의 내용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종이만 사용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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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멸치 설탕 구글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조금만 고춧가루 1분 크림치즈 어느덧 어묵 ramer 먼저 arc념장에 넣을게 어묵 reaching 90 넘치 치킨 한입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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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모든게 사용하고침에 도둑을 삶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추가해서 삶을 미끄레오łos을 제거하고 사 sigu 반죽을 넣는 후 닥쳐지기 소시지 골고루 밥 스파인리 떡볶이 Finding my heart 오늘은